야 뭐라니 인마 우리 집에 이만큼씩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게요? 27분 77분 여기는 토니몰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? 아 저 지금 토니몰이에서 쇼핑 중입니다 목으로 제가 목으로 시켜봐요 아직 못 골랐고 저는 클렌징 제품을 좀 샀는데 아 네네 멤버들 핸드크림도 10개 사인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죠? 여기는 지금 토니몰이입니다 아 이쪽으로 해야겠다 여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토니몰이라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쇼핑 뭐 하실 거예요? 저는 어 나에게 맞는 인생 브로우찾기 마스카라 하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현씨 뭐 물어보세요? 네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토니몰이랑 콜라보를 한 이 제품 야 이거 알죠? 당연히 알죠? 이거 아시죠 여러분? 이거 알고 있지 네? 이 제품을 지금 기가 막힌다 네 보고 있습니다 형원씨 쇼핑하고 계세요? 네 저 지금 백시관 제일 잘나간다는 새로 나온거 네 콜라리언 뉴트라 에너지 백시관 크림스 기획 세트 이거 라이브에요 지금? 아 라이브야 라이브 네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두개 구매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참균씨 그리고 네 멘봉 멘봉 참균씨 네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아 지금 이렇게 뭐 쇼핑하고 계세요? 제가 진짜 알뜰하게 했어요 자 상까지 받은 저는 모치 토너랑 어허 그 다음에 눈썹 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촉촉한 퍼프 오케이 그리고 이거 광채가 나는 비비크림 오케이 그럼 니네 민혁씨가 하세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그린티 라인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팩 열개 오케이 그럼 나도 나 브라이트닝으로 안 할래 저는 브라이트닝 말고 어 피부 손상 케어 아니면 뭐 할까요? 피부 손상 케어 할까요? 아니면 수분 할까요? 수분으로 가자 수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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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분 수분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게 제가 안그래도 오일라고 했거든요 뭐 사야돼? 우리 인스타 라이브 어 웅베비 인사해주세요 아까 나 했는데 아 그랬어? 뭐 사야돼? 뭐 사야돼? 형 그 그 기초제품같은거 아 비비크림 그 광나는거 광나는거 좀 촉촉한거 근데 형은 나보다 훨씬 밝은거 써야돼 이시위로써 아 이 이 뭐야 아 저 사인 한번 하는데요 어 어 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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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 토니모리 매장와서 보고 있는데 지금 341분이 보고 계신다는 이 숫자인가요? 이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 어 그린티 위스트가 좋다네요 그린티 위스트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네 사랑합니다 참여 요청을 보냈다는데 같이 참여하면은 방송을 같이 하는건가요? 지금 아 토니모리 향수 좀 아 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오늘 토니모리 여기 와서 어 사인회도 하고 너 했어? 아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난도 좀 가지고 매장에서 쇼핑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어 오늘 너무 즐겁고 이따가 또 뭐 스페셜한 어 생광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러분들 토니모리 몬스타엑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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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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